아버지 당신의 이름은 야외성의 미쇼하십니다 이 시간도 감사와 찬양과 경배원료들입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아들 딸들을 위해서 아버지 메시지 전합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28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비전 하얀색 행성을 보게 될 것이고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늘이 보라색인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서 24K 골드 칼라의 아버지 정말 빛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아들 딸들에게 메시지 전합니다 아버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특별히 주여 명철하라 가주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아버지 이 혀끝으로 오직 진리만을 말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아이들 딸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이름이 생명체계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이들 딸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성령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알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이 보게 해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정말 듣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지금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아버지 예수와 오직 예수와 예수와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나사렛 예수와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의 이름은 박선아입니다 2004년 창조주 야외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저리로 가야 한다 세상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었는데 내 아들 딸들이 아직 나를 모른다 그 위로 하나님은 저와 동행하시면서 아주 수많은 비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2009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비전들을 보여주시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전부 다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창조주 하나님은 특별히 니비로 가오고 있다 두 개의 태양이 드는 것과 그리고 두 개의 태양이 지는 것과 그리고 두 개의 달이 떠 있는 것과 수많은 비전들을 보여주시면서 니비로 가오고 있다 그리고 하얀색 행성이 오고 있다 붉은색 행성이 오고 있다 계속해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잊을만 하면 또 보여주시고 잊을만 하면 또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비전을 보여주시다가 저는 FAA Weather Web Camera를 통해서 정말 행성들이 지금 너무나도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직접 카메라로 저의 휴대폰 카메라로 태양을 찍어보므로써 지금 태양을 휴대폰 카메라로 태양을 찍게 되면 태양 뒷편에 행성들이 있다는 것을 직접 찍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관찰을 해오던 중 하나님은 어느 순간 하얀색 행성이 몇 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붉은색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그 붉은색 행성 때문에 달이 핏빛이 되고 태양이 검어지고 이렇게 되는 줄 아는데 계속해서 FAA Weather Web Camera를 관찰하는 동안 그 붉은색 행성보다 더 어마무시한 초대형 붉은색 행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하나님은 또 10월 달에 초대형 붉은색 행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10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유럽을 여행하고 있는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디스크처럼 생겼는데 메탈릭 칼라 그러니까 하얀색과 실버색은 메탈릭 칼라에 메탈릭처럼 마치 디스크처럼 생겼는데 그러한 왕초대형 행성 또한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도대체 그 니비루 시스템 속에 몇 개 행성이 있는지 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발견한 지금 현재까지 발견한 것에 의하면 니비루는 태양과 같은 존재이며 태양과 같은 존재이고 하나의 시스템이며 니비루 속에 어마무시한 많은 행성들이 들어가 있는데 몇 개의 하얀색 행성이 들어가 있고 지금 붉은색 행성이 있으며 또한 초대형 빨간색 행성이 있고 그리고 왕초대형 메탈릭 칼라의 행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계속해서 지금 비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많은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물 에어쇼카밍 채널을 통해서 영어 한국어로 약 750개, 760개가 넘는 영상물들이 제작이 되어서 2015년부터 약 7년 정도 계속해서 영상물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 영상물 속에 모든 메시지들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수많은 메시지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2022년 11월 28일 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또 한번 나눠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천체 물리학적인 비전은 비전이며 예언적인 비전이며 빨리 메시지가 나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웅적인 부담을 너무나도 많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최선을 다해서 빨리 빨리 나가게 하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시아 커밍 밴드 모임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시아 커밍 밴드 모임은 예시아 커밍 채널의 상단 우편에 연두색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예시아 커밍 밴드 모임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예시아 커밍 밴드 모임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제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8월 30일부터 직접 제가 휴대폰으로 태양을 찍어보고 난 다음에 태양 뒷편에 행성이 찍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늘색깔 아주 짙은 하늘색깔의 동그라미 그리고 약간 오프셋, 약간 태양에서 좀 벗어난 그런 행성을 찍게 되었는데 하루하루 맑은 날, 캠트레일이 없는 날, 그리고 구름이 없는 날 맑은 날 태양을 찍어보니까 그 행성들이 점점 지금 선명해지고 있고 커지고 있고 그리고 하늘색 행성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보라색깔의 행성과 그리고 또한 이제 붉은 색깔의 행성, 초대 행성들이 이제 점점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FAA 웨더웹 카메라를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있는데 약 지금 FAA 웨더웹 카메라는 230개 정도가 있는데 약 90% 이상이 거의 다 샷다운이 됐던지 아니면 블랙과 화이트로 흑백으로 완전히 덮어버렸던지 거의 90% 이상 거의 다 닫아놓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많은 이벤트들이 지금 하늘에서 빛이 떨어지고 있고 하늘에서 지금 막 빛광들이 막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빛이 막 떨어지고 있고 수많은 행성들이 보이는 것이 바로 집중적으로 알라스카 지역에 아주 많이 보이고 있는데 거의 알라스카의 라이브 웹캠은 거의 다 다운이 되어 있고 그리고 거의 포토샵을 통해서 거의 다 삭제를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약 제가 믿고 있기로 약 98% 사람들은 모른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 사실, 이 진실을 알고 있으며 계속해서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들이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용적으로 잠을 자고 있고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만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며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예시와의 거룩한 신부들은 지혜로운 신부들은 모두 다 똑같은 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지금 행성들이 하늘에 떠 있으며 전 세계에 여러분들께서 어디에 살고 있든지 전혀 상관이 없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호주 대륙, 아시아, 아니면 아프리카, 아니면 중동, 아니면 미들 이스트, 중동, 아니면 섬나라, 아니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전혀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은 지금 휴대폰으로 태양을 찍게 되면 맑은 날 캠트레일이 없고 그리고 그림이 없는 깨끗한 날 태양을 찍게 되면 태양 뒤편에 지금 행성들이 있다는 것을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서 찍히게 될 것이고 찍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행성들이 점점점 빠르게 접근을 하고 있으며 지금 일본 도쿄 상공에서도 지금 어마무시하게 보이고 있고 라이브 웹캠에서 보이고 있고 그리고 핀란드에서도 보이고 있고 노르웨이에서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켈거리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라이브 웹 카메라를 전부 다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찾은 것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받은 비전 2022년 11월 28일 먼저 제가 기록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디스크처럼 생긴 왕초대형 실버색 메탈릭 색깔의 행성이 하얀색으로 하늘에 떠 있는 것을 직접 보게 될 것이고 하늘이 보라색인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하늘에서 아주 아름다운 24K 금색의 빛들이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휴고가 아주 곧 있다 예수아 카밍 2022년 11월 28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디스크처럼 생긴 왕초대형 실버색 메탈릭 칼라의 행성이 하얀색으로 하늘에 떠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하늘이 보라색인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하늘에서 아주 아름다운 24K 금색의 빛들이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휴고가 아주 곧 있다 꿈속에서 스토리가 있는데 스토리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 물리학적인 비전은 예언적인 비전이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주 자세하고 실시간으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다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꿈속에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북쪽 하늘인 것 같습니다 하늘에 디스크처럼 생기는 왕초대형 메탈릭 칼라 행성이 떠 있는 것이 보이는데 하얀색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보라색입니다 사람들에게 눈을 뜨고 좀 하늘을 봐라 저기 왕초대형 하얀색 행성이 이제 눈으로 보인다 하늘이 보라색인 것이 눈에 안 보이냐 사람들에게 하늘을 보라고 알려주었지만 사람들은 눈을 뜨고서도 직접 하늘을 보면서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쪽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빛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휴고이구나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휴고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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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깝구나 예수 하나님께서 아주 굳으십니다 믿던지 안 믿던지 듣던지 안 듣던지 휴고가 아주 가깝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사람들은 하늘에 왕초대형 행성이 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하얀색으로 보입니다 날마다 FAA 웹캠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아주 여러 곳에서 이제 왕초대형 행성이 빛의 반사가 되어서 보이고 있으며 아주 곧 하늘이 보라색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지금 각자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아주 굳으십니다 휴고는 아주 창세 이후부터 어제도 내일도 없을 딱 한 번인 아주 특별한 이벤트입니다 스스로 거룩함으로 휴고를 준비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오직 예수와 천체 물리학적인 비전 특별히 하나님은 2017년 두 개의 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두 개의 UFO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시작으로 2017년 그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은 두 개의 태양이 떠 있는 것과 그리고 두 개의 태양이 지는 것과 그리고 네 개의 태양이 지는 것과 그리고 두 개의 달이 떠 있는 것과 그리고 니비르와 붉은색 행성과 태양 뭐 이런 것들이 떠 있는 것과 아주 수많은 비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비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영을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비전을 보여주셔가지고 영이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의 상태입니다 24시간 영이 깨어있기 때문에 24시간 잠을 자든지 아니면 깨어있든지 영이 깨어있어서 영적인 눈과 영적인 눈이 깨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자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듣고 자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천체 물리학적인 비전은 비전입니다 두 개의 태양을 본다든지 두 개의 달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아 커밍 밴드 미팅을 통해서 계속해서 리포트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저는 아주 집중적으로 2022년 8월 30일 이후부터 FAA 웨더웨그 카메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하루에도 몇 번씩 관찰 중입니다 점점점 지금 그 숫자가 늘어가고 있으며 점점점 그 지역이 또한 늘어가고 있으며 하늘에서 아주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빨주노초 파란보 여러 가지 색깔들이 지금 빛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별한 지역에서는 빛이 완전히 완전히 빛처럼 쏟아지는 것도 있고 아니면 발광이 완전히 어떤 빛이 덩어리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아주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행성들이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특별히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 의하면 리비루가 태양 뒤편에 있다 지금 여러분들은 눈 앞을 보지 못하는 봉사가 아닌 이상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번 하늘에 있는 구름들이 점점점 땅으로 내려오고 있다 2번 날마다 슈퍼문 슈퍼해이다 3번 핑크색 하늘을 보고 있다 4번 캠트레일을 아주 미친 듯이 부리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24시간 아주 미친 듯이 부리고 있습니다 행성들이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캠트레일로서 계속해서 하늘을 가려보겠다고 지금 전 세계 아주 24시간 미친 듯이 부리고 있습니다 24시간 밤에도 지금 행성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다리 빙글빙글 회전을 하고 있다 하늘에 태양 말고도 또 다른 빛의 존재 리비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이 완전히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막 돌고 있습니다 이 돌고 있는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이유는 바로 리비루가 더 빨리 접근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 의하면 리비루와 그 행성들의 움직임이 아주 빠르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관찰해 온 결과 동시에 동쪽과 그리고 서쪽과 동시에 태양을 기준으로 왼쪽 편과 그리고 오른쪽 편에 여러 개의 행성들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하얀색 행성이 한 개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관찰해 온 결과 왼쪽 편 태양을 중심으로 왼쪽 편에도 몇 개의 행성이 보이고 태양을 중심으로 오른쪽 편에도 몇 개의 행성들이 보입니다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얀색 행성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때 로시아시아나 메시아의 결혼식에 우리는 들어간다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비전을 보셨습니다 2019년도 그 비전을 보았습니다 하얀색 행성이 반짝반짝하면서 너무나도 예쁜데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B-A-N-Q-U-E-T가 적혀 있습니다 뱅퀫, 웨딩 뱅퀫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시아시아나 예시아의 웨딩 뱅퀫 그러니까 휴거가 아주 곧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오늘 본 비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제가 본 비전들을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예시아 오시기 일부 직전에 전 세계 하늘 여러분들께서 어디에 살고 있든지 전혀 상관이 없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호주, 대류,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아니면 섬나라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이 전 세계 하늘이 아주 짙은 핑크색으로 덮일 것이며 그때가 되면 공기주차도 보라색으로 보일 것이며 북극과 남극의 축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때 어마무시한 전 세계에 대격변이 일어날 것입니다 얼마나 지진이 큰지 건물이 90도 각도로 벌떡벌떡 일어서고 벌떡벌떡 쓰러집니다 어마무시한 쓰나미가 너무나도 갑자기 밀어 닥치고 싱크홀 완전히 전 세계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언제쯤 그것이 일어나는가 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예시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 의하면 그때가 되면 전 세계 하늘이 완전히 짙은 핑크색으로 덮일 것이고 그리고 공기주차도 보라색으로 될 것이고 북극과 남극의 축이 바뀔 것이고 어마무시한 대격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예시아 오시기 일부 직전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날마다 전 세계 하늘을 자세하게 관찰하게 되면 보라색깔 그리고 핑크색깔 그리고 붉은색깔이 지금 감돌고 있는데 자주 지금 일어나고 있으며 지금 포르투갈, 포르투갈에서도 이제 점점 행성들이 더 짙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 상공 아주 좋은 완전히 하늘쇼 영화관 자리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정보들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100% 이해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테두리가 아마 잡혀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시아 커밍 밴드 미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2022년 11월 28일 날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을 보았는데 계속해서 지금 메탈릭 왕초대형 행성이 있다는 것을 하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마치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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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화살의 관역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하얀색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 그것이 떠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았는데 하늘이 보라색입니다 하늘이 보라색인 것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저쪽 편에 보니까 24K 골드 칼라 금색깔에 빛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빛이 쏟아지는 것을 이제 두 번째 쇼핑몰에서 빛이 막 쏟아지고 괴물들 디몬들이 막 쫓아오고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며칠 전에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지금 다시 본 빛인데 빛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런 비전들을 보았고 그리고 이런 비전들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휴가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막 달려가면서 마치 정말 예수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과 너무나도 눈에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뛰어갔습니다 막 뛰어가면서 깼습니다 그만큼 지금 휴가가 너무나도 지금 가깝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24시간 바짝 긴장하고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FAA 웨드웨드 카메라를 관찰을 하고 있는데 여러 지역에서 지금 이제 행성들이 보여지고 있으며 그리고 빛도, 빛, 광들도, 빛들도 너무나도 많이 지금 여러 곳에서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빛이 막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영업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릅니다 하늘이 보라색이고 하늘이 핑크색이고 하늘이 붉은색이고 지금 점점점 구름들이 땅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날마다 슈퍼문 슈퍼를 보고 있다 그리고 핑크색 하늘을 보고 있다 캠트레인을 미친 듯이 뿌리고 있다 다리 빙글빙글 돌고 있다 이런 말을 해도 전혀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직접 여러분들께서 이제 행성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될 것인데 직접 보게 될 것이고 보라색 하늘을 직접 보게 될 것이지만 영업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와 카밍 채널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받았던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징조인지 알게 될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고 휴고를 준비하시라고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믿던지 안 믿던지 듣던지 안 듣던지 계속해서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예수와님께서 아주 곧 오십니다 너무나도 많은 비전을 통해서 예수와님께서 그날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왕비와 같이 그리고 왕과 같이 대접해 주신다고 합니다 휴고들 신부들 거룩한 예수와의 지혜로운 신부들 정말 예수와님도 그날을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고 너무나도 수많은 비전을 보았는데 2011년 11월 10일 날 어마무시한 비전을 보았습니다 저는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전 우주가 깜깜했는데 완전히 피치다크 깜깜했는데 11시 방향에서 빛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또 그것이 무엇일까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빛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더니 그것은 천군천사 어마무시한 숫자의 천군천사 모두 다 하얀색 세마포 옷을 입으셨고 그리고 모두 다 하얀색 날개를 가지셨는데 얼마나 빛이 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와 하나님께서 어마무시한 영적인 영웅적인 광채를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오십니다 거룩한 신부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그러한 수많은 비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백석의 눈이 올 것이다 아주 너무나도 수많은 비전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본 것과 들은 것과 로시아시아나 헤븐게이트 월비 샷다 로시아시아나 헤븐게이트 월비 샷다 이러한 비전들도 보았고 그리고 관망사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렸으며 먹지 말아라, 맞지 말아라, 받지 말아라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전부 다 내용을 다 알려드렸으며 그리고 기타 내용들은 예수와 카밍 밴드 미팅을 통해서 제가 아주 자세한 정보들을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날과 계시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준비된 자들에게는 마라나타하고 그날은 축복의 날이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형벌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준비하시라고 저는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정말 보여주신 비전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보았는데 왕초대형 메탈릭 행성이 이제 보이는데 하얀색으로 보입니다 하얀색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보라색이고 그리고 빛들이 쫙 내려옵니다 그래서 휴가구나 싶어가지고 완전히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예수와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막 달려가면서 휴가라는 것을 너무나도 지금 임박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날마다 FA 웨더웜 카메라를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점 더욱더 많은 지역에서 이제 행성들의 모습과 그리고 이제 완전히 디스코처럼 생겼습니다 디스코처럼 생겼는데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빛을 통해서 빛의 반사 작용을 통해서 빛의 반사 때문에 지금 왕초대형 메탈릭 행성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점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으며 대낮에는 하얀색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직접 눈으로 관찰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해드리고 싶은 말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 창조주 하나님과 야외 성령 예수와 직접 독도하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1번 예수하를 믿는 진정한 믿음 2번 진정한 회개 그리고 3번 진정한 사랑과 올바른 행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혼과 육체의 정신과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서가 강하고 담대하게 성숙하게 맑은 물처럼 깨끗하게 공기처럼 가볍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할렐루야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중심을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나만 저만 하나님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창조주 하나님의 눈앞에 있으며 믿던지 안 믿던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제 오늘 내일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은 대심판대에 서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무엇보다도 창조주 야외 성령 예수와 야외 성령 예수와를 두려워하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와 하나님께서 아주 곧 오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정말 그날과 그시는 정확하게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지금 빛들이 정말 여러 군데에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 의하면 이제 그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빛들을 빛들이 샥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과 그시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정말 그날들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말이 필요 없고 휴대폰을 들어가지고 태양을 직접 찍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세상 어디에 있든지 전혀 상관이 없이 휴대폰으로 태양을 찍어보게 되면 태양 뒤편에 행성들이 지금 찍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점점점 날마다 왕 초대형 슈퍼문 슈퍼를 보고 있습니다 점점점 지금 태양이 태양 뒤편에 지금 리뷰루가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도 지금 태양도 너무나도 지금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도 오늘의 비전을 더욱더 설명을 드리면서 그날과 그 시를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무엇보다도 예셔커밍 채널에서 메시지를 받으셨던 분들은 무엇을 읽었던지 무엇을 들었던지 무엇을 보았던지 예셔커밍 채널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은 분들은 창조주 야외 성령님 예시와의 이름으로 전해야 할 이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해야 할 의무가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누가 받았는지 그리고 누가 읽었는지 누가 들었는지 누가 보았는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에스겔의 33장의 말씀처럼 모두 다 우리는 모두 다 파수꾼이며 내가 먼저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전해야 할 의무가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익명으로라도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전해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번 하늘에 있는 구름들이 점점점 땅으로 내리고 있다 2번 날마다 슈퍼문 슈퍼를 보고 있다 3번 피크색 하늘을 보고 있다 4번 캠트리의 CHMTR AI를 아주 미친 듯이 부리고 있다 5번 다리 빙글빙글 회전을 하고 있다 이 사실만이라도 익명으로라도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 내용이라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이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하나님께서 오시기 일부 직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던지 모르던지 믿던지 안 믿던지 듣던지 안 듣던지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와 하나님께서 아주 곧 오십니다 그날과 그시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계속해서 준비하고 깨어있고 영적으로 아주 바짝 긴장하고 깨어있으라고 저는 간절하게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예수와 하나님께서 아주 곧 오십니다 그날과 그시는 알 수가 없지만 휴가를 준비하는 거룩한 예수와의 지혜로운 친구들이 되셔서 그날 마라나타하고 정말 심장이 뛰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이 시간도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